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 잘 아시죠? 배우 황정음 씨입니다. 장관 기자, 어땠더니 황정음 씨가 얼마 전까지 골프 선수 출신입니다. 이용돈 씨와 이용소송 얘기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로 저희가 다루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정음 씨가 원주 DB 프로미 소속 농구 선수 김종규 씨와 만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로 김종규 씨가 7살 연하인데요. 황정음 씨가 골프 선수 출신 남편 이용돈 씨와 파경을 맞은 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졌고 조심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기사에 따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등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공개 연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김종규 씨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둘 다 운동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변사님, 김종규 선수 하면 저도 취재를 많이 해봐서 굉장한 스타라는 거 아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연봉만 50억 원에 가까운 농구에서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최고 연봉액을 받는 프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누적 연봉액이 50억 원에 육박하고요. 현재 14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원주 DB 프로미에서 센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큽니다. 농구 선수들 원래 키가 크지만 키가 무려 206cm. 2m 6? 네, 황정음 씨도 사실 167cm라서 여자치고는 굉장히 장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황정음 씨와도 40cm 이상 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규 선수가 연봉도 연봉이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2022년도에 44억 원을 들여서요. 노년동의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 공사를 하기도 했고요.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굉장히 화제지만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시 황정음 배우 황정음 씨로 다시 돌아오면 변호사님 어떻게든 보면 최근에 황정음 씨는 본업보다는 다른 얘기로 뉴스에 좀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사실은 2016년도에 결혼했죠. 전 골프 선수 이용돈 씨와 결혼을 해서 사실 2020년도에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또다시 이용 조정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다수의 사진들을 본인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자신의 남편이 외도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린 것과 동시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내 남편의 상간녀라고 하면서 전혀 사실은 그 남편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의 사진을 박지하듯이 올렸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황정음 씨가 그 사진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지금 제기를 했지만 또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9억을 갚지 않는다라면서 이용돈 씨를 상대로 9억 원 반환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잘못 알려진 상간녀, 이 당사장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국민 상간녀가 돼 있더라. 그때 사실 연일 황정음 씨와 남편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라고 피해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음 씨 측에서도 합의를 좀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합의 관련한 세부 조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는 불발이 됐고 이 상간녀로 허위 지목됐던 피해자 A 씨가 황정음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